의정부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는 곳이 신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의정부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물류 메카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점찍은 곳은 캠프스텐리와 레드클라우드. 이 중 캠프스텐리는 고산 신도시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각종 물건을 배부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게 이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어마어마한 고급형 첨단 물류,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물류단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거대한 차량에 드나들며 매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기질 나빠지고 교통도 막히고 아이들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엔 물류단지 반대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 씨의 입장은 뭘까. 의정부 씨 관계부서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화물차와 전기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의정부 물류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교통 못지 않게 걱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씨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 씨 당원협의회는 의정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만 득을 보고 시민들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며 시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가불 당원협의회도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꼭 백지화 수준으로 꼭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물류단지 이슈는 내년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